또 오늘 저한테 제가 울컥했는 게 있습니다. 그저께가 7급 발표가 났거든요. 어제죠. 그리고 오늘이군요. 오늘 오후에 제가 3주의 기출문제풀이 수업 준비하면서 카페에 보니까 아버지 보니까 효도를 다 한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이든가 어쨌든 보고 제가 클릭해 보고는 저도 울컥했는데 보니까 얘가 남학생인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지금 공무원 공부를 했고 이번에 합격했으니 어제 합격하고 오늘이죠. 어제 저녁에 발표해 놨으니까 오늘 경기도 어디에 있는 아버지 산소 다녀오는 길이다 하던데 되게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웠지 않습니까? 아버지 산소 갔다 오는 길인데 자기가 어머니께는 그래도 큰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어제 어머니께서 어제 발표를 한 뒤에 하염없이 울더래요. 뭐 아빠 생각도 났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쁜 일을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수강 후기에 보니까 제 한국사 수업을 듣고 또 중간에 이런 선소리라든가 이런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고 힘들 때 힘이 되었다. 이런 데워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비슷하게 수강이 올라왔던데요. 저도 어쨌든 그런 거 읽고 나면 세상 한 번 더 저에 대해서 직업 정신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사명감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어떤 상처 주는 글 하나만 읽거든요. 수업 오기 전에 그런 거 읽으면 기분이 팍 깔아앉고 막 그렇습니다. 신기하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이렇게 좋은 후기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제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수업을 하는 게 제 이 강사로 지상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업은 어땠는지 이렇게 모니터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이 수업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 진짜 또 이 단어는 중요한데 최선을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의상에 관심도 없겠지만 와이산스가 제가 한 160개 정도 되거든요. 넥타이도 한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게 유일한 제 돈 투자를 하는 곳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험생을 위한 하나의 팬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인물이 되게 잘생겼으면 그냥 이병현 같은 애들, 톰 크루저 같은 애들 매일매일 나와봐야 내년에 나와도 지겹지 않겠지만 반면에 저는 그래서 옷이라도 생각은 늘 바꾸어 입자 이런 생각도 못하는데요. 아무튼 난공 팁이 참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저도 어제 저녁에 촬영을 했고 어제 연말 특집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래저래 공부에 도움되는 이야기에 학생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어제 지내는데 제가 수업하면서도 요거랑 좀 달라요 분위기가. 이건 혼자 하고 그런지 이렇게 토크쇼 비슷하지 않아서 세 분이 됐으니까 유튜브에 가서 난공TV 연말 특집 전학기 나온 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저도 그거 두 번 더 봤습니다. 제가 찍어놓고도 왜 그래 웃기는지 하여튼 재밌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찍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더 봤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오게 돼 봐주시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꼭 합격하셔가지고 이 중에는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 몇만명이 듣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개개인 사정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그죠? 경제 형편도 좋고 코로나 아무 걱정 없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나이도 젊은 아직 어려서 기회가 많은 분도 있을 거고 또 반면에 나이도 많이 들은 분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으로 코로나 인양에다 엎친 데 덮쳐가 대단히 대단히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또 몇 해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상처받은 분도 있을 거고 안 그랬겠나 싶어요. 제가 그리고 이 앞 몇 주 전이었죠. 경찰 최종 합격도 발표해 놨거든요. 그때 이 강의 또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남학생 한 명이 또 최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경 준비하는 분도 최종에 떨어졌는데 걔가 둘 다 연락체를 아는 이유가 칠판지구는 봉사활동 했던 분들이거든요. 남학생 이 학생 둘 다. 그래서 그 여경 준비하는 분도 최종에 두 번 떨어졌어요. 지금 나이가 29일 하던가 그래서 걔는 진짜 장문에 또 맹문자 왔더라고요. 울면서 되게 절망적인 문자 왔길래 제가 뭐 어쨌든 얘가 스스로 바닥을 차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다가 이틀 뒤에 제 답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또 스스로 뭐 딴 거 할 게 없대요. 걔는 지상과제로 걔는 또 이 경찰 되는 게 목표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마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학생 걔는 32살입니다. 걔도요. 그래서 어쨌든 막판에 떠지니까 얼마 원통합니까? 그렇죠?